때는 1800년 주인공 시몬 볼리바르는 스페인 마드리드 기족 사교장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볼리바르는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령 베네수엘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흑인 노예가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볼리바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흑인 유모 히폴리타에게 키워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이고 볼리바르는 스페인 핏줄이지만 식민지인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돈 많은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마리아는 고통받는 노예들이 안쓰럽습니다. 한편 시몬은 오랜만에 자유주의 사상가 스승인 로드리게스를 만나 식사를 하지만 스페인 군대는 그를 잡으려 합니다. 몬테베르드의 장군은 볼리바르의 스승인 로드리게스를 묻고 모른다 시치미를 뗍니다. 어느 날 둘은 데이트 도중 비가와 급하게 집으로 향하고 마리아는 남미 풍토병인 황열병에 걸렸습니다. 약도 없던 시절 의사도 그녀를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아내는 얼마 안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2년 후 프랑스 파리 상처받은 볼리바르는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은행 재벌 마틴 도킹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승인 로드리게스가 파리로 볼리바르를 만나러 왔죠. 스승의 혜유와 설득 그리고 전해본 도킹튼의 바람에 목표가 생깁니다. 이후 볼리바르는 미란다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볼리바르는 남미 독립을 위해 스페인과 싸우게 됩니다. 영화 초반 나온 몬테베르대 장군 부대는 도망쳤지만 추격 지원을 미란다 장군은 거부합니다. 이후 그는 영국 은행 재벌 도킹튼의 만남 요청에 응합니다. 도킹튼은 볼리바르의 승리를 원했고 자금을 조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폭역 소리가 들리고 한 나라가 아닌 대륙을 해방시키자는 쫄보 미란다는 벌써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군대는 와해되고 볼리바르는 미란다를 체포해 아예 스페인군에 넘겨버립니다. 볼리바르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밀림으로 추방당합니다. 숲속 흑인 노예 마을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는데요. 그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준다 설득시켜 수백 년 동안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합니다. 주요 인물 산탄데르가 등장. 카르타 헤나에서도 소식을 듣고 지원군을 보내 볼리바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연합한 그들은 다시 베네수엘라 수도로 향합니다. 가는 길은 온통 학살과 약탈의 흔적만 남아있었죠. 이후 수많은 게릴라전을 성공하며 승존보를 울립니다. 폐허가 된 자신의 집 유모 히폴리타와 상봉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스페인의 군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페인 본토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일단 후퇴를 하는 볼리바르 결국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스페인 본대가 당도하자 볼리바르는 유럽 각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미가 자유를 찾으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득이다. 설득하는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도킹튼은 또 찾아와 볼리바르에게 베팅하려 합니다. 편지에 진심은 통한 듯 소식을 들은 아일랜드 군이 베네수엘라에 합류하고 스페인의 허를 찌르기 위해 그리고 미리 주둔중인 산탄데르 대령을 만나기 위해 안데스 산맥을 넘자 볼리바르는 제안하고 군인들과 피난미는 그렇게 볼리바르의 뜻대로 300 넘길을 강행합니다. 몇 주가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죽음의 레이스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밤에는 캠프도 치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밤에는 캠프도 치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은 진짜로 안데스 산맥을 넘습니다. 드디어 산탄데르 대령과 합류하게 되고 스페인 본대와의 전면전 No estamos aquí por accidente. Estamos aquí por destino. Run!! Go, boys, and come on... 결국 그들은 다리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볼리바르는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입니다. 볼리바르는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입니다. 남미 북서지역을 해방시킨 볼리바르는 그랑콜롬비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탄데르의 반대파들은 그랑콜롬비아가 통째로 한국가가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믿었던 도킹튼도 그랑콜롬비아에 영국 중앙은행을 세우자 제안합니다. 진짜 영국은 안 끼는 데가 없네요. 그 후 궁으로 볼리바르는 가게 되는데요. 마누엘라는 혁명 동지 겸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청객들이 찾아오고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창문을 통해 도망치지만 사방에 깔려있는 적들. 볼리바르의 암살을 노리는 건 다름 아닌 산탄데르였습니다. 암살 공모자들은 다행히 잡혔고 산탄데르를 만난 볼리바르 그를 죽이면 결국 통일이 힘들 걸 감지하고 사면시켜줍니다. 공화국은 다시 여러 갈래로 찢어져 버렸고 볼리바르는 대통합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네수엘라를 점령하러 그는 나섭니다. 아끼던 장군이 암살당한 사건으로 통합 지지자들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다들 볼리바르의 명령을 기다렸고 급히 베네수엘라로 그는 떠나기로 합니다. 이후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볼리바르는 도착했죠. 하지만 함정이었고 배신자는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예우 차원에서 멀리 유배를 보내려 하지만 볼리바르는 거부합니다. 그의 사망은 16일 후에나 공표되었고 공식적인 사인은 결핵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스페인 귀족 가문 혈통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크리오요인데요. 즉 스페인의 자손이지만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500년 초창기부터 1800년 초까지 무려 300년 동안 식민지였으니 현지에서 태어난 크리오요들은 본인이 유럽인인가 난미인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사람도 많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판타지로 굳이 예를 들어 만약 300년 동안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다 가정하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 혈통의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정체성보단 그의 스승인 로드레게스에게 자유사상에 대해 배웠고 볼리바르처럼 식민지 태색인 크리오요들은 본국의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1811년 베네수엘라 해방을 시작으로 이후 콜롬비아 해방, 에카도르 해방, 페루 해방, 볼리비아 해방, 남미 북서지역을 모조리 해방시키는 기염을 토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배신자에 암살당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의 지지자 호아키 미엘의 별장에서 패결액을 앓다가 4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영화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 그의 죽음에 음모가 있는 것처럼 연출하죠. 산탄데르는 영화처럼 볼리바르의 부간이었으며 보약하 전투에서 스페인에 승리했습니다. 이후 그란콜롬비아가 세워지고 볼리바르는 대통령, 산탄데르는 부통령이 되는데 영화처럼 볼리바르는 그란콜롬비아를 거대한 단일공화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주장했고 산탄데르는 또 다른 독재자 탄생이 두려워 분할된 연방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1828년 9월 25일에 시몬 볼리바르의 암살미수 사건으로 산탄데르는 사형을 선고받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영화처럼 그는 죽지 않고 프랑스로 추방당해 징역형을 봤습니다. 수백 년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로 지낸 남미 전역은 그래서 지금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부터 밑에 아르헨티나, 우루가이까지 스페인어를 쓰고 있으며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 국가는 원래 원주민 언어도 같이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영화의 제목인 리버레이터라는 칭호를 얻었고 뜻은 해방자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안데스 산맥을 실제로 넘어 페루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남미 각국의 광장과 기념물에 남아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라는 통화 명칭으로 그를 기리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됐으며 돈은 휴지조각이 됐으며 백만 볼리바르는 하나로 현재 600원밖에 안되며 닭 한마리를 사려면 지폐를 저정도 돈이 돈이 아니고 종이접기 수준까지 아니 색종이보다 더 화폐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예전엔 정말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는 GDP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수출의 80%이고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이죠. 유가의 추락은 곧 국가재정의 추락이었습니다. 2012년쯤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유가는 뚝 떨어지고 GDP도 곤두박질 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세워 돈을 정부에서 막 찍어냅니다. 아니 진짜 미친듯이 찍어냅니다. 내 돈만 찍어내면 내수시장에 좀 생기가 돌 줄 알았겠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극빈곤층이 94%에 지금은 범죄율 1위에 남미 전역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어차피 타국으로 가도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은 잘나갈 때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복지에만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민심을 얻는 게 독재를 유지하는 비결이니까요. 한때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산유국이었지만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없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그냥 해외 업체들의 정제일을 맡겼죠. 베네수엘라는 진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시몬 볼리바르는 약 200년 후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가 길바닥에 나뒹굴 줄 몰랐겠죠. 이상 아만보무비였습니다.